최재형 감사원장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.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. 제가 최 감사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검찰총장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비행기에 딱 한 번 단데 그때 굉장히 자상하게 이렇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. 굉장히 온화하고 아주 법관으로서의 기품이 있는 분이라고 인상을 제가 받았고요. 또 감사원장을 하시는 과정을 저희들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. 훌륭한 분이다 하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